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는 유스케어 문화가 금화토리에서의 공연들 함께하고 있습니다. 유스케어 클래식이에요. 바이올리스트 이수산의 공연실황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상어 낚시? 상어 자비? 그런 인상을 표현한 에스쿠알로 상어 작품입니다. 이 곡의 시작부터 상어가 나타날 때의 긴박감들, 그러면서도 우아한 선율들, 자유자자, 리듬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바이올린을 높게 켤 때는 상어의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. 상어의 특유한 음색 있잖아요. 그 음색이 들리는 듯합니다. 이 곡을 이수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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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을 이수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.